지방대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 지방량이 많아지는 고지혈증. 고지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부터 고칼로리 식단, 자극적인 음식부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음주의병까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쉽사리 끊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용하다 갑자기 끊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복용을 함으로써 혈액 내의 지질 수치를 조절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목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약을 복용하게 되기 전에 우리 평소의 식습관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혈액순환에 좋은 유자 먹는 방법과 설탕 줄인 유자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졌을 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씩 드셔보셨죠? 유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초겨울이 제철인 과일입니다. 유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구연산이 많아 호흡기 염증부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술독도 풀어줍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뇌혈관 장애로 생기는 중풍에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 껍질의 헤스테리딘 성분인 혈액 속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며 유자의 리모넨과 펙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완화와 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유자차를 먹을 때 유자 껍질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버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자의 껍질에는 몸의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린진 성분은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 경화 등에 이어 다양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자의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유자 껍질의 리모넨 성분은 항균, 항염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와 목의 염증과 기침을 완화시켜줍니다.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자를 드레싱 소스나 잼, 식초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혈관에 좋은 유자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오래 끓일수록 좋은 성분이 오히려 증발하기 때문에 유자를 직접 끓여 먹을 때는 20분 이상 끓이지 않아야 하지만 물에 청을 타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자청을 만들 때 감귤처럼 노랗고 반질반질한 유자를 선택하시면 과육이 얇고 향이 적고 쓴맛이 나게 됩니다. 좋은 유자를 고르는 방법은 외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선하고 잘 익은 유자는 크기가 크고 동그랗고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울퉁불퉁하며 향과 색이 짙은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 껍질째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며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는 철이나 구리가 있으면 산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유리 그릇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유자청을 만들 때 설탕과 1대1 비율로 담그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완화 효과를 보기 위해 유자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당을 섭취하게 되어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자청은 당이 많다 보니 당 걱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당이 없는 유자청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탕을 1분의 4로 줄인 건강한 유자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재료는 유자, 굵은소금, 매실청입니다. 매실 또한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며 매실청을 활용하게 되면 일반 유자청보다 설탕의 양을 기존의 1분의 4 정도로 줄여주어 건강한 유자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비타민이 많은 껍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자 껍질을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독성이 있는 유자의 씨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유자의 꼭지를 위로 놓고 세웠을 때 세로가 아닌 가로로 잘라주어 가운데 심을 중심으로 손으로 꾹꾹 밀어가며 씨를 제거해주세요. 유자 2, 매실청 1 비율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유자는 차가운 성질을 지내고 있어 생과로 섭취할 경우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며 유자차는 하루 2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유자차를 드실 텐데 유자차와 감기약을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비타민C와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몬차나 감귤차의 경우에도 감기약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추위를 느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 발생이 감소한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거나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을 때 세포의 대사가 감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폐경과 같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변할 때에도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열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손발이 많이 차다고 호소합니다. 인체는 혈액을 통해서 열을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이 있거나 탈수로 인하여 체액의 양이 부족해져도 추위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체온을 올려야 하는 경우 감기와 같이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오한을 느낍니다. 인체 내에 병원균이 침투하면 면역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상 체온 이상으로 체온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하여 앞에 1, 2 상황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환경과 정서적인 측면 등에 의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고 반드시 병원에 가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타는 증상이 최근에 발생하였거나 추위를 타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는지 의도하지 않은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여름철에도 추위를 느끼는지 다른 동반된 증상, 피로, 통증, 감각저하, 피부색 변화 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